웬남자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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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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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당황스러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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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뭔데? 오케이 요거 요 선장터 선장터 그게 느껴졌다고요? 로드에서? NS로드에서 그런게 느껴졌다고요? 어 그거요? 알았습니다 잠깐요 강세하게 했으면 알겠습니다 자 알렉스 알렉스요 먼저 볼 먼저 볼 오케이 끝에 끝에 존나많이 이렇게 벗쳐서 벗쳐야겠다 근데 끝에 그리도는 그쪽으로 딱 싸요 얘네들이 보통 그 굳이 아니에요 명사인들이 셀틀쪽에다가 몽골을 딱 벗쳐 왜? 왜? 얘네들이 볼템 굳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으로 볼템에다가 이제 홍보드 사람이 자기가 울려서 가해지다가 문을 붙어서 이렇게 흥미로운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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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오 os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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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3분 22초만에 두 번 입주받는 게 나왔고요. 자, 지금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무늬. 우와, 명품 동영상 탄생했어요. 우와, 두 번 폴링해. 두 번 다 입주받았습니다. 두 번 다 입주받았습니다. 연속 입주받았고요. 두 번째는 랜딩 성공. 엔 самый 빨발 아이끼 thoughtful souls. 자,'m은aree. benes 로드. 여기가 빠지는 걸까요? 빨리 치고 계십시오 오케이 자, 목멀 수 있는 소리가 좀 직전인 것 같은데 빨리 치고 계십시오 내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됐습니다 됐습니다 사이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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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로 혼자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드가 분명히 샤라쌤 이 정도를 잡아들이기 로드로 전혀 거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와, 치알 좋다 치알 진짜 색깔로 우와 좋은 손인데 좋은 손 무늬 ugeot 파이라고 다스çon 오 시각 좋다 우와 목물 쏘기 일곱 직전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크다 얘는 빵이 좋아요 두꺼개인가 무늬의 제거가 이렇게 원래 생겼어요? 네 아니 빵이 왜 이렇게 좋기야? 김천석 프로님 오 시각 좋다 오마이갓 계속 올라간다 엄청난 암이죠 막잡힙니다 그냥 두자리 할 수 밖에 없는 자리 고마 계속 올라오고마 자 렛츠가 레드갱 우와 진짜 시각 좋다 이쪽에서 찍어서 몰랐어요 우와 시각 좋다 우와 시각 진짜 좋다 형 무늬의 정원은 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지 어디서 생겼지 연탑 연탑 야 야간이라도 정답 정답 희한하게 찍히는거에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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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별로 별로 넘어 우와 시각 좋다 야 목물 쏘겠다 오이 오어 여기 조명 좋다 형 여기 형 이야 형 형들어봐봐요 우왓 우와 다시 들어봐봐요 자 김윤석 프로님 오메가 사진 자 김윤석 프로님 일본 로드 사줬어요? 이거 사진 봤어 어? 일본 로드 안 쓰시네요? 독자 내내 수거 김윤석 프로님하고 같은거에요? 응 자 사진 찍어야죠 내가 만든거에요 형님 만든거에요? 들어봐봐요 야 됐어요 어? 형 그때 왜이렇게 또 왜이렇게 문희우지 형한테 자극을 줘요?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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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김윤석님 애기 바꿨는데도 잡았습니다 골드가 지금 골드가 6인데 혼자 핑크로 5선 핑크 5선 핑크 5선 핑크 5선 핑크 5선 핑크 6선 핑크 5선 핑크 여자 선수 4선 핑크 와 시알 좋다 얘들 와 시알 진짜 좋다 빵봐라 빵 와 목물 쏠라고 소스 스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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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üs고! spine 몸을 진짜 앞서 와 시열이 커 진짜 쉬어야겠다 육지에서 이런거 잡고 웃는거 아냐? 동영상 찍는데 왜이렇게 펜찔을래요? 육지에서는 이런거 안 잡는다고 맘에 좋은데 그걸 많이 못해줘요? 와 쉬어야겠다 와 쉬어야겠다 왜그래요? 지표시장에서 2만원으로 얼마나 비싸인줄 알아요? 이 정도면 시장에서 그냥 가까이 와봐요 진짜 쉬어야겠다 오버와 이 정도면 타입들은 다른게 못하네 겁나 뻔했어 자기가 됐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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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쉬어야겠다 어 유나가 좋아하겠네 유나가 좋아하겠네 유나가 좋아하겠네 진짜요? 우와 쉬어야겠다 우와 쉬어야겠다 야 저거 저거 드롭벙 하려구요 저거를 솔직히 형이 좀 대주면 안돼 저는 목물을 맞으면 안되거든요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형이 목물을 맞으면 맞으면 저는 형 이게 굉장히 형 와 진짜 쉬어야 좋다 고구마 고구마다 고구마 고구마 물 뿅 빠지네 자꾸 오케이 한번 들어봐봐 사진 한번 찍어 됐어요 오케이 여기 밑에 막 따라오네 저기 담아 따라오네 맞아요 다양한 거 다이네스는 대균 프로 박탄모아 요즘 힘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대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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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과연 랜딩 속도가 빠르지 않고 보니깐 도구마 사이즈 도구마 대자 사이즈 우와 진짜 끝에 끝에 저는 까지마 선택이라서 형이 끝에 우와 진짜 끝에 이거 택시 안 쓰면 진짜 이거는 끝에 무조건 쓴 와 진짜 크다 근데 얘가 공모를 아직 안쌌거든요 이렇게 난리날 것 같은데 동의를 하지 않았네 여기 있는 건가요? 이거 동의를 하지 못해 한 장을 보러 왔어 이게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뭐지? 우와 진짜 멋지죠? 우와 떨려 빵하고 웃긴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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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타나 왜 덜로 갔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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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 조금 은보는 펜니스 해계인 쪽 맞고 계신 김일곤 부르네 한치 오 마이잇 오마이갓 허리 벗기다 한치 한치 선상 한치 선상 오 이거 드로퍽하면 고기들을 너무 많이 잡아도 대충 잡아도 된다는 건데 우와 완전 드로퍽 이거 착할 수 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에덴투로 우양 애기 시작해 스페이 보 스페이 아픈 소리로 해 아픈 소리로 해 아픈 소리로 해 오케이 에덴투로도 못하다가 에덴투로 끊어져 절대 안 하고 있잖아 손장이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떨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혹시 장살 필요한 거 말씀하십시오 공격받았다 포인트에 진입하자 바로 힌트 암흑 어 잠깐만 떨쳐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우와 이거 훔칠 뻔해 진짜 안 되겠다 우와 이거 거의 900불은 아니에요 이런거는? 우와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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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자 큰 김에 엄청 큽니다 오마이갓 랜딩을 신중히 하셔야죠 수상실 다 데리고 동영상 찍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네요 김윤석 프로님 혼자 잡아내셨습니다 아무도 못 잡고 있어도 혼자 잡아내셨 자 트롯봉 지금 양이 남기 때문에 고구마 사이즈까지는 트롯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신재현 ㅎㅎㅎㅎ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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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약간 들어보실래요? 모기가 만들어졌어 키포자클라마 7개 정도 찍어야 되거든 저번에 하루종일 히트! 별비도 히트! 알라스카라 라그 베어 오! 어떻게 할까? 오! 오 마이갓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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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야에 다 커 다 이만한데 오늘 다 여기 기술 아니겠니? 도라 다 예 하하 군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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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라 고구마 블 10번에 전통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시안이 어떠지? 자 외통원에 전통이 있는 곳이니까 10번. 오! 한치! 오마이갓! 우와! 한치! 한치! 오마이갓! 이게 30마리 전통이 되지 않아요? 이걸로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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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이제 30마리 전통이 되지 않아요? 한치! 오케이! 오! 도와주세요! 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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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드롭봉하시다! 마이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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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시작된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시작되서 그냥 한두퍼만 합니다 워! 오! 오케이! 쿠키 obvious 아 여러분 대한 cantidad números 김현수 부모님 랜딩이 좋은데요 오! 뽑는 거 보니까 CR이 좋은데요? 뚫채 뚫채 뚫채요 뚫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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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시다 무시 김현수 부모님 아 5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서 찾았는지 보고하라는데요 어? 어? 초등학교요? 오오 불구탈 쓴다 지금 야 양반 12m 빠르군 큰일이야 드롭보면 되겠어요? 드롭보면 되겠어요? 드롭보면 되겠어요? 진짜요? 드롭보면 되겠어요? 드롭보면 되겠어요? 드롭보면 되겠어요? 드롭보면 되겠어요. 그럼 정말 Career видели, 오오케이 시아 괜찮아졌습니다 시아 오케이 오오케이 오오 오마이갓 잠깐만 잠깐만 그게 왜 애기에 잡혀요 예아 애기 애기로 선배로 애기로 잡은거에요 야 이 생전을 절대 안 잡다는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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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ena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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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Si 우아 바나나 바나나 아니고 다른걸로 잡았어요 이것도 바나나에요? 아 아 신쿼 20라 신쿼 20라 12시 12미터 걸리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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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fen 오마이갓 호요 허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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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구만 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오 오우 오우 이거는 고구마예요 감자예요 네? 고구마예요 감자예요 여기서는 이거로 거기는 아세요? 네.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가까이 보다는 낫다고 해요. 가까이 보인트네요. 아는 거 아니고, 몸이 나를까진 거 있습니다. 오늘의 일요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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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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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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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